이번에는 작업창 부분을 설명을 드릴건데요 위에부터 설명을 드리면 위에 이 부분은 메뉴고요 이 밑에 보시면 작업창의 이름과 파일 형식하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별표가 떠 있는데요 별표는 지금 저장 상태를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켜 있는 상태에서 뭔가 작업을 하면 이렇게 별표가 계속 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하면 이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작업을 하면 계속 떠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씬 이름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씬이란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패널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씬 이름이 이렇게 목록이 다 되어 있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이 떠 있는 거고 이 부분이 떠 있는 거고 이 부분이 떠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이렇게 파일을 정하는 게 있더라구요 여기에서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이 떠 있는 거고 이 부분이 떠 있는 거고 감사합니다.